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일기 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네 오늘은 한달만에 월세 받는 셰어하우스 재테크 한달만에 월세 받는 셰어하우스 재테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만원으로 시작하는 셰어하우스 창업바이블이라는 부재가 달려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경준이라는 분이 쓰셨구요 출판사는 길벗에서 나왔습니다 출간일은 2019년 3월 22일에 출간이 되었고 가격은 1만8천5백원입니다 총 페이지수는 360쪽으로 된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제 앙드레하우스라는 기업의 대표로 계신 이경준님이 쓰셨구요 셰어하우스 입니다 그래서 이 앙드레하우스라는게 셰어하우스를 운영하는 회사고 2016년에 처음 1호점을 오픈한 이래로 2019년 3월 현재 9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기 투자금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전대 형태로 내가 월세 계획을 맺고 그 월세 계획을 다시 셰어하우스로 바꿔서 돈을 버는 식으로 셰어하우스를 운영하고 계시고 이 책에는 이제 입지 산정, 인테리어, 입주자 모집, 운영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셰어하우스라는 말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셰어하우스를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창업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모두 이제 담겨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셰어하우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책을 한번 보시면 굉장히 쉽게 셰어하우스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돌아간 거구나 라는 거를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세 편의 리뷰를 통해서 최대한 자세하게 이 셰어하우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생각이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셰어하우스 재테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 다섯 가지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전히 셰어하우스 운영 해볼 만하다 두 번째, 아직도 수요가 충분한 셰어하우스 세 번째, 셰어하우스가 인기 있는 이유 네 번째, 셰어하우스 운영의 매력 다섯 번째, 셰어하우스에 적합하지 않은 주택 유형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4쪽입니다 여전히 셰어하우스 운영 해볼 만하다 나는 셰어하우스 운영자의 길로 접어둔 후부터 줄기차게 악몽을 꾼다 내가 운영하는 셰어하우스 주변에 새로운 셰어하우스가 하나 둘 생기더니 결국 많은 경쟁자로 인해 힘들어하다 문을 닫는 꿈이다 이렇게 많은 셰어하우스가 생겨도 됐는 걸까? 이러다 다 함께 공멸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공포를 수시로 느끼기 때문인 것 같다 그래서 창업을 꿈꾸며 조언을 구하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에게 현재의 힘겨운 상황을 일러주며 앞으로의 시장은 만만치 않을 것임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다행인 것은 공급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함에도 일정 수준을 갖춘 운영자들의 셰어하우스에는 꾸준히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초창기처럼 빠르게 만실이 되지는 않지만 셰어하우스를 찾는 수요층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 역시 감지되고 있다 셰어하우스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검색을 잘 해보시지 않으니까 셰어하우스 약간 생소한데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홍대라든지 강남 이렇게 되게 인기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셰어하우스가 진짜 길가에 엄청나게 많아요 요즘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책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들에게 나왔다는 얘기고 성공한 사람들에게 나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걸 따라서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셰어하우스가 내가 해볼 만한 입지 괜찮다고 하는 곳에는 이미 수없이 많긴 많은데 여전히 셰어하우스의 그런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내가 거기서 약간 차별성 다른 집과 차별성을 줄 수 있다면 얼마든지 셰어하우스는 여전히 해볼 만한 부동산 투자 상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셰어하우스에 대한 책은 이 책이 거의 처음이거든요 다른 책들은 뭐 셰어하우스라는 상품의 등장이라든지 뭐 트렌드를 다룬 책들은 읽었었는데 구체적으로 셰어하우스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책은 이제 저도 이 책이 처음입니다 근데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게 셰어하우스 내가 진짜 해볼 만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이제 들 정도로 굉장히 수익률도 없고 조금만 하면 뭔가 별로 운영이 어렵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그런 이제 약간 사업 모델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또 이걸 한번 더 생각하면은 그만큼 이제 차별성이 많이 필요하다 내가 운영하는 셰어하우스만의 차별화 포인트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공급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맞고 그런데 그런 공급에 맞춰서 수요 역시도 많이 몰리고 있다 이게 이제 포인트죠 셰어하우스를 찾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엄청난 치킨게임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페이지 33쪽입니다 아직도 수요가 충분한 셰어하우스 이러한 1인 가구 중 40%를 차지하는 2030 세대가 거주할 공간 역시 꾸준히 괴를 같이 하며 증가해 왔다 대학가나 일자리가 몰려있는 역세권 주변은 신축 원룸과 오피스텔 공사로 항상 떠들썩하다 이를 통해서도 1인 가구의 증가를 느낄 수 있다 땅은 한정되어 있고 일자리는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1인 가구는 원하는 조건의 집을 구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이때 대안이 되어주는 셰어하우스는 1인 가구의 성장과 함께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일본의 경우 2000년대 초반에 1인 가구 수가 이미 25%를 돌파했는데 이 시점을 기준으로 셰어하우스가 등장했다 주거의 부담을 느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이 셰어하우스에 모이기 시작했고 매년 30%씩 성장해 현재는 700여 개의 업체 3천여 채의 주택 2만여 개의 방이 존재한다 처음에는 도쿄를 중심으로 셰어하우스가 인기를 끌기 시작했지만 현재는 오사카, 나고야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1인 가구 비율은 일본보다 낮지만 1인 가구의 증가 속도가 현저히 빠른 우리나라는 2010년 초반에 셰어하우스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처음 몇몇 1세대 업체를 중심으로 알려지기 시작해 대기업과 개인 운영자가 가세하며 매년 100%씩 성장할 정도로 그 기세는 일본을 훨씬 뛰어넘고도 남는다 현재 우리나라는 셰어하우스 도입기가 갓 지난 상태로 300여 개의 업체 2만 5천여 개의 방이 있어 1인 가구를 수용하기에 아직도 충분히 수요가 있는 상황이다 아직도 수요가 부족하다 수요가 충분하다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이제 나옵니다 일단 현재 우리나라의 1인 가구 대부분 한 40% 정도는 2030 세대라는 거죠 2030 세대들의 특징이 뭐죠 아직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제적 능력이 아직 좀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학이라든지 또 일자리 같은 것들이 다 거의 우리나라 서울 있잖아요 서울이라는 곳은 땅이 한정되어 있어요 서울을 뭐 수입할 수 있어요? 서울을 늘릴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1인 가구들 2030 세대들이 집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아파트를 구하자니 그럼 몇 억에 해당하는 돈이 없고 또 원룸에 살자니 월세가 너무 부담되고 이런 되게 갈 곳 없는 처지에 몰린 거죠 그래서 이런 대안 이런 2030 세대들에게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쉐어하우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에 보면은 2000년대 초반에 1인 가구 수가 이미 25%를 돌파했고 20점을 기준으로 해서 쉐어하우스가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쉐어하우스가 이제 채워지기 시작했고 매년 30%씩 성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700여 개의 업체가 있고 3000여 채의 주택이 있고 2만여 개의 방이 쉐어하우스로 운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도쿄 우리나라로 지금 서울이죠 도쿄를 중심으로 쉐어하우스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지만 현재는 나고야, 오사카 이런 대도시에도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인 가구 비율은 우리나라가 아직 일본보다 낮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1인 가구의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점 1인 가구 수가 점점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런 1인 가구 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역시 수요 역시 더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걸 실제로 이제 뭐 대기업에서 요즘은 쉐어하우스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이 영세하게 하는 것 말고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그런 큰 기업들이 쉐어하우스 시장에 이제 굉장히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는 업체도 몇 개 있는데 거기는 진짜 완전히 차회성이 있고 또 비싸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그 쉐어하우스 성장 속도는 100%씩 성장을 한다고 하고 있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죠 그렇기 때문에 쉐어하우스 쉐어하우스의 우리나라 현재 시장의 상태는 도입기가 이제 각진한 상태인데 현재 300여 개의 업체 2만 5천 개 정도의 방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판단하기에는 아직도 1인 가구를 수용하기에는 쉐어하우스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충분히 수요가 있는 상황이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쉐어하우스에 관심을 가져보시면은 생각보다 어? 여기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저와 같이 한번 쉐어하우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지 36조 쉐어하우스가 인기 있는 이유 가장 집값이 비싼 도시인 서울을 예로 들어보자 서울에서 공과금을 포함해 50만원 이하로 살 수 있는 공간은 찾기 쉽지 않다 1천만원 이상의 보증금이 준비가 되어야 몸을 누울 공간을 찾을 수 있다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옥탑방이나 반지야 고시원 뿐이다 개인 공간이 5평에 불과하지만 이는 그나마 형편이 나은 경우다 보증금이 없다면 그마저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열악한 환경에서 살던 사람들이 비슷한 가격에 조금 더 쾌적한 공간을 찾기 시작했고 때마침 쉐어하우스가 대안으로 떠올랐다 쉐어하우스가 인기 있는 이유입니다 서울을 예로 들었어요 서울의 1인 가구들이 찾는 선호하는 원룸의 시세를 보면 거의 50만원 이상입니다 강남구가 키우는 경우에는 70만원이 넘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비싸다라는 거죠 그래서 1천만원 이하의 보증을 가지고 이런 원룸을 얻으면 자신의 월급의 상당 부분을 월세로 써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대안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 대안이 이제 오탑방이나 반지야 이런 공간인데 너무 이제 이런 부분 이런 집들은 너무 낡고 주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고시원인데 고시원은 뭐 여러분도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진짜 누우면 끝이에요 진짜 개인의 공간이라는 것이 진짜 너무 없습니다 뭐 창문 없는 곳도 많죠 그래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1인 가구들이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는 주거 형태인데 좋은 곳을 가진 너무 비싸고 또 돈을 아끼자니 너무 주거 환경이 열악한 이런 이제 양극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쉐어하우스는 적절한 가격에 적절한 쾌적한 공간을 이제 제공함으로써 이제 그들의 수요를 잡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쉐어하우스를 여러분들이 뭐 잘 모르시는 분들께 좀 설명해드리면 1인실이 있고 2인실이 있습니다 3인실도 있긴 있는데 보통 이제 방이 크면 3인실까지 가는 거고 방이 좀 작으면 1인실을 놓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1인실을 놓는 데 공용 공간이 있습니다 고시험 같은 경우는 공용 공간이 없잖아요 거의 뭐 화장실 정도를 공용 공간을 같이 쓴 거고 그 외의 공간이 없는데 쉐어하우스 같은 경우는 거실이라든지 부엌 같은 이런 공간을 함께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내 사생활 세상을 보호하시는 공간이 있고 또 내가 좀 더 쾌적하게 주거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공용 공간을 만들어놔서 굉장히 공간을 넓게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쉐어하우스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쓰겠죠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가격도 좀 내려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쉐어하우스가 앞으로 더 각각받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페이지 48쪽입니다 쉐어하우스 운영의 매력 그렇게 지점을 하나 오픈하고 나니 다른 지점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족에게 돈을 빌려 2호점을 오픈했다 2호점의 보증금은 2천만원이었다 집이 깨끗한 상태여서 내부 시설을 갖추는데 800만원밖에 들지 않았다 총 2,800만원으로 2호점을 오픈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점을 늘리다 보니 어느새 9호점까지 오픈하게 되었고 카드값과 빌린 돈을 갚기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지점은 늘어났지만 희한하게도 투자금은 계속 줄었다는 점이다 4호점은 방이 7개나 되었지만 1,600만원에 1,600만원에 대부분의 시설을 갖추었다 어느정도 어느정도 과정을 알고 인테리어 기술을 익히자 투자금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게 되었다 일단 운영을 시작하면 관리비는 전체 월세의 5에서 7% 정도 들어간다 가구와 가전의 수명을 5년 정도로 보고 실제로 투여되는 초기 투자금의 감가상각을 감안해도 1,000만원 투자시 연 2백만원 정도가 투자금 수준이다 또한 계약이 끝나고 폐점한다 해도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기에 실제 투자금은 1,000만원이다 이것이 바로 셰어하우스 운영의 매력이지 않을까 싶다 그러니까 이게 셰어하우스의 매력이 굉장히 적은 투자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상 투자하려면 생각해봤던 많은 돈이 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셰어하우스는 일단 보증금 필요하죠 보증금 필요하고 리모델링비가 필요한 겁니다 이 두 가지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집이 깨끗한 곳을 잘 선정하면 800만원 정도밖에 들지 않고 또 보증금 2천만원에서 2800만원이 들었다는 거예요 2호점 계정시에 무슨 얘기냐면 이게 기본적으로 이 책의 저자분은 전대라는 걸 했어요 그러니까 뭐 아파트가 5억이면 예를 들어서 월세가 1억에 300만원에 남았다 이러면 내가 필요한 돈은 보증금 하고 셰어하우스로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리모델링비 그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1억 플러스 뭔가 그 리모델링비 가 이제 내 투자금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건 사실상 내가 나중에 회수할 수 있는 돈이죠 거기다가 그것만 있으면 이제 셰어하우스 운영이 가능한 거죠 근데 내가 제가 이제 보증금 1억을 예로 들어서 그렇지 보증금이 이제 천만원 2천만원짜리도 이제 있을 수 있잖아요 천만원 2천만원으로 이제 보증금을 만들면 더 이제 적게 들어가는 거죠 투자금이 그렇게 해서 전대차를 하게 되면 전대를 하게 되면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내가 이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의 사례를 보면은 2호점 보증금이 2천만원이었고 또 집이 깨끗한 상태에서 내부 시설만 갖췄는데 이게 8백만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 2천 8백만원으로 2호점을 오픈했고 그렇게 이제 늘리다 보니까 9호점까지 이제 만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 놀라운 사실은 이제 오픈하는 지점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투자금이 점점 줄어들었다는 거죠 4,5점은 방위 7개나 되었는데 1천 6백만원에 대부분의 시설을 다 갖추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하다보니까 점점 노하우도 생기고 아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이제 불필요한 비용도 이제 지출하게 돼 줄일 수 있게 되었겠죠 그래서 이제 점점 점점 이제 음 비용이 줄어들면서 비용이 줄어들면 당연히 이제 수익률이 높아지겠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 투자금 이분이 얘기하는 실제 투자금은 이제 거의 1천만원 수준 이건면 이제 쉐어워스를 운영할 수 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분이 노하우가 있어서 그렇겠죠 저희도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좀 시엔척을 겪을거고 처음 1호점 2호점 정도는 투자금이 이 책에 적힌 것보다는 좀 많이 들어갈 수 있겠죠 하지만 쉐어워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필요하진 않다 라는 게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페이지 72쪽입니다 쉐어워스에 적합하지 않은 주택 유형 쉐어워스에 적합하지 않은 주택 유형도 있다 반지압 반지압 옥탑 등은 주거 환경 자체가 좋지 않다 쉐어워스 붐으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집 또는 저렴하게 임대한 집을 개조하여 쉐어워스로 운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 곳은 다격적 메리트가 있어 단기적으로는 모집이 잘 될 수도 있지만 시장이 커지고 일정 수준 이상의 주거 환경을 갖춘 쉐어워스가 계속해서 생겨나 시장의 상향평준화가 이루어지면 도태될 가능성이 크다 살고 싶지만 가격이 부담스러워 살 수 없는 집 하지만 여러 명이 월세를 부담하면 살고 싶은 집이 쉐어워스로 가능성이 있는 주택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쉐어워스에 적합하지 않은 주택 유형입니다 반지압 옥탑 같은 경우에는 좀 좋지 않다 가격적 피하자라는 거예요 쉐어워스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무작정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거기를 뭔가 매입을 하거나 싸게 해가지고 쉐어워스로 운영하는 곳이 종종 있다라는 거죠 이런 곳은 가격적 메리트가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모집이 잘 될 수도 있지만 시장이 커지고 쉐어워스도 많이 생기면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공실의 위험성이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쉐어워스의 모습은 굉장히 뭔가 비싸서 개인이 어깨는 너무 비싸지만 함께 돈을 모으면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그런 곳에 위치한 곳에 쉐어워스로 오픈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쉐어워스를 운영한다고 하면 이런 곳을 찾아서 쉐어워스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달 만에 월세 받는 쉐어워스 재테크 한 달 만에 월세 받는 쉐어워스 재테크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총 3개의 영상으로 제가 리뷰를 준비했고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읽기는 1일 1성장 성장하는 책 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긍제적 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이러한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